안녕하세요 리키양입니다. 이번 주 실시간 방송 안내입니다. 토요일 8시 30분부터 방송이 오픈되고요. 9시에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돼서 10시에 방송이 끝납니다. 앞에 8시 반에 방송이 오픈되면요. 저희 리키매직스튜디오의 막내 혹은 매니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거예요. 되게 재밌게 대화를 이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고 즐기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방송은요.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. 아 물론 종종 중간중간에 마술도 진행할 거니까요. 빠질 수 없겠죠? 많이 오셔서 함께 놀아요.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간 방송을 할 거니까요.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내일 생방송에서 만날게요. 안녕!